제가 진여와 열반 강의에서 제일 핵심으로 삼았던 구절 아세요? 깨왔다경, 깨왔다경의 깨왔다경, 디가니까야, 디가니까야의 깨왔다경 이게 한역으로는 장아함경의 견고경이라는 한역경전, 한문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이 경전입니다. 깨왔다경이, 디가니까야의 깨왔다경이 장아함경의 견고경에 해당돼요. 견고하다 할 때 견고, 여기에 근데 이 견고경을 보시면 한역으로 된 게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이 깨왔다경 팔리어 원문 번역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팔리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원문을 가지고 번역했을 때 제가 번역해서 지금 진여와 열반 강의에 제일 머린말에 딱, 머리에다 딱 올려놓고 강의한 게 이겁니다. 의식은 볼 수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이 난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석가모니가 참나를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석가모니가 청정광명심, 청정광명심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불교는 이게 제일 핵이에요. 이게 핵입니다. 연기니 열반이니 그게 더 본질 같죠? 그게 오히려 방편이고요. 석가모니의 제일 핵심에 가르침은 청정광명심이 열반이라는 겁니다. 이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나라고 안 불러도 좋아요. 저는 괜찮아요. 청정광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무한하게 빛난 의식. 볼 수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이 나는 의식이 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의식이라고 했어요. 의식이 있다. 이런 의식이 있다. 여기에서 이 의식에서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의 4대 물질은 견고하게 설 수 없다. 다 무너진다. 그럼 물질만 없어지는 거냐? 4대 플러스 뭐예요? 그럼 4대는 색을 나타냅니다. 그럼 나머지 요소가 뭐죠? 수상행식. 수상행식의 정신작용들. 느낌, 생각, 의지, 식별이라는 정신자. 여기도 식이 있어요. 이 의식하고 이것도 의식이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이건 5원 중에 이렇게 하면 5원이잖아요. 5원 중에 의식입니다. 4대도 설 수 없다. 그리고 길고 짧은 거, 미세하고 거친 것, 아름답고 더러운 것. 즉,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정신과 물질이라고 할 때 4대는 물질이고요. 수상행식은 정신이죠. 이걸 뭐로 하냐면 이건 색이라고 하면 수상행식이고 색 수상행식 중에 수상행식은 형체는 없고 이쪽은 형체가 있죠. 형체가 없는데 이름으로만 구별되니까 이름, 명자 써서 명색이라고. 둘로 얘기하면 명색을 5원입니다. 명색이 5원이 됩니다. 명은 정신작용, 색은 물질작용. 풀어서 말하면 색 수상행식. 수상행식은 이름으로만 있으니까 이제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수상행식은 이름이다. 명과 색. 명과 색. 이거를 5원이라고 한다. 명은 물질. 색은 물질, 명은 정신. 자, 정신과 물질, 이름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해버린다. 그러면서 한 얘기를 더 해요.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모든 게 남김없이 소멸된다. 이때 아르마리는 이 의식이에요. 자,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의식을 두 번 얘기해야 하는데 이 글에서 의식은 무한하고 무상, 형상이 없고 무한하고 스스로 빛난다. 스스로 광명하다. 모든 곳에서. 이거 엄청난 얘기죠. 자, 이런 의식은 소멸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열반을 말해요. 그런데 뒤에 가면 의식이, 여기서 제가 아르마리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의식이에요, 사실은. 이 의식은 소멸하면 모든 게 소멸돼 버린다. 그러면 마지막 이 의식 하나가 남아있다가 이 분별심, 여기서는 분별심. 이 분별심이 소멸해버리면 명색, 정신과 물질의 모든 작용이 다 소멸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이 열반에 들어가는 거죠. 청정광명식만 빛나는 거죠. 이게 지금 재번역이에요. 이 재번역을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게 석가모니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마찌마 니까야에서 범천 초대경 가면 똑같이 특징도 없고 여기서는 형상이 없다는데 특징이 없다 그래요. 특징도 없고 한계도 없고 무한한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있다. 이게 열반짜리입니다. 이게 열반짜리가 아니라고 번역해버리면 견고경은요. 지금 한역 견고경은 뭐가 문제냐면 읽어드릴게요. 한역이에요. 한문으로 이거는 번역한 겁니다. 의식은 한문으로도 있어요. 의식은 형체가 없고 무형이랍니다. 무형 무량, 한량이 없고 자유광, 스스로 광명이 난다. 그런데 이 의식이 소멸하면 사대가 소멸하며 이 의식이 소멸하면 사대가 소멸하며 거칠고 미세함, 아름답고 추함이 소멸하며 이름과 물질, 이름과 물질이 다 소멸해버리며 의식이 소멸하면 모든 게 소멸한다. 자 이 한역은 뭐가 문제죠? 두 의식을 같다고 보고 설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순에 빠지죠. 이 의식은 무량하며 무한하며 무상, 무형하며 스스로 광명하다고 해놓고 이 의식이 소멸하면 모든 게 소멸해버린다고 끝나요. 이야기가. 경고경이 한역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또 입증할 수 있는 게 입증할 수 있는 게 강목스님 번역을 볼게요. 강목스님의 깨왔다경 번역입니다. 강목스님의 깨왔다경 번역이에요. 여기를 뭐라고 푸는지 보세요. 의식이라고 안 풀어요. 지금 강목스님이 뭐라고 썼냐면요. 책에 윗냐냐인데 이게 원래 이게 해당되는 단어가 윗냐냐인데 윗냐냐면요. 윗냐냐면 의식입니다. 윗냐냐면 의식인데 강목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를 이건 아르말이 의식인데 이렇게 옮겨버리면 도무지 이 문장은 말이 되질 않는다. 한역이 잘못됐다는 걸 강목스님도 알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따라서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이 의식은 열반으로 이해해야 옳다. 여기까지는 알아내셨어요. 강목스님은 이 의식이 열반이라는 건 알아내셨는데 의식을 열반이라고 해버리면요. 불멸의 의식이 나와버리니까 강목스님 생각과 달라지는 거예요. 강목스님은 참나 반대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의식이란 말을 빼버리고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으로부터 빛난다를 또 모든 곳에서 빛난다는 말을요. 열반이 모든 곳에서 빛난다는 게 또 안아다으시니까 모든 곳으로부터 성서의 계단을 가졌다는 이상한 번역을 하십니다. 각주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와요. 본인이 이 구절은 모든 곳에서 빛이 난다라고 옮길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나 뭔가 석연치가 않다. 아니에요. 석연치 않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강목스님이 또 이걸 잘못 번역하셨습니다. 열반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내셨어요. 강목스님은 이쪽 청정광명심 이거는 열반이라는 걸 알아내셨고 뒤에 가서 보세요. 여기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 사대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여기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겉 더러운 것이 즉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서멸하는데 결국 이 아르마리가 서멸하면 이건 아르마리 분별심이라고 따로 번역하셨어요. 자, 이쪽 의식은 열반이라고 번역하셔버리고 이쪽 의식은 아르마리 분별심이라고 번역하셔서 이 분별심이 서멸하면 남김없이 서멸하면서 완벽한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 열반 들어가기 전에 맞고 있는 마지막 분별심을 이 의식이라고 본 거예요. 두 개의 의식이 등장하는데 강목수님은 두 개의 의식을 구별해서 이쪽 의식은 분별심, 이쪽 의식은 열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분명히 의식이라고 번역해야 이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의식이란 번역어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의식이란 말을 빼버리고 열반이라는 의식은 안다는 거니까 열반이라는 알아야 할 자리로 번역했어요. 의역을 하신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결국 열반이라는 의식을 정확히 이해 못 해가지고 일어난 해프닝이거든요. 오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거를 번역한 내 나름대로는 제가 번역한 건 지금 강의에 올려드렸잖아요. 제 강의에 올려드린 건 개념도 좋고 제 체험에도 딱 맞아요. 열반이라는 의식은 모든 곳에서 빛나고 형체가 없고 무한하고 그 자리가 그대로 열반이에요. 그 열반 자리에서는 지수화풍이 설 수가 없어요. 참양한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어떻게 지수화풍이 존재하고 명색이 존재하고 이원적 사고 길다, 짧다, 미세하다, 거칠다, 아름답다, 추하다 지금 미추도 나와요. 여기에 미추라는 게 미추나 선악이 설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불멸의 의식만 존재합니다. 자, 이거 너무 당연해서 이렇게 저는 번역했는데 강의도 시작했고 다 지금 이번에 원각사 가서도 이 강의를 했는데 좀 더 제가 찾고 있었거든요. 좀 더 내 의견이 맞다는 팔리어 전문가들의 전재성 박사님이나 강무스님도 다 다르게 번역했어요. 저만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찜찜하잖아요. 동지가 없어서. 그 동지를 찾다가 또 용수보살께서 동지가 될지 몰랐습니다. 중간 제가 그래도 어쨌든 존경하는 학자님인데 신상환 박사님 이분이 중간학파에서 우리나라 중간학파에서 아주 열심히 신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용수보살 책들을 많이 번역하셨거든요. 이분께서 티벳 아주 뭐죠? 인도나 저기 켈코타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빨리어로 받으시고 인도나 티벳 인도 티벳학과 조교수로 인도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인데 제가 그 저는 중간학파 제가 까지만 그 이분이 페북에 올리신 중간학당 중간학당 페북이 있거든요. 거기 제가 팔로우에서 이분이 매일매일 중간학에 대해서 올려주신 거 있으면 다 봐요. 저는 비판해도 다 봅니다. 더 역지사지 하고 싶어서 중간 학파 입장을 더 알고 싶어서 보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 몇 달째 그분이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중간학파에 이거 보행왕정론 용수보살의 보행왕정론을 꾸준히 올려주시더라고요. 이 책 안 봤을 거예요. 저랑 중간학당에서 올려주신 거를 꾸준히 보다가 찾아냈어요. 제가 찾던 거를 지금 딱 어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책도 바로 구해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거예요. 용수보살 그런데 이게 자 이분도 제 동지가 된 거죠. 용수보살까지 동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용수보살이 쓴 책은 아니에요. 이건 위작이에요. 그런데 티베스에서 용수보살 저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용수보살이 주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요. 용수보살 본인이 쓴 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제자가 썼을 것 같아요. 위작으로 쓴 것 같지만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엮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용수보살 책으로 아예 달라이라마한테도 인정받는 책이니까 내용은 인정받는 책입니다. 중간합파에서 인정하는 책입니다. 실제로 용수보살은 일지보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이 청정광명심을 모를 수가 없어요. 용수보살도 방편으로 논리를 써가지고 방편으로 모든 걸 깨는 방편을 쓰신 분이지 본인 자체는 참나 불성을 모르시는 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일지보살이라고 유명하기 때문에 일지보살 따고 극락정토 같다고 유명합니다. 경전에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그 방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언어의 한 개만 깨는 방식으로 공성의 인식을 우리식으로 말하는 참나각성을 인도하는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이라 방편은 싫어합니다만 이분의 풀이 볼게요. 부처님의 이 구절 깨왔다 경을 정확하게 알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용수보살의 이름으로 나간 경전에 뭐라고 돼 있냐. 흙과 물과 불과 바람과 길고 짧은 것 미세하고 거친 것 아까 선 아름답고 추함을 여기서는 선과 선하지 않음 등을 의식 속에서 남김없게 소멸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깨왔다 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용수보살 저작에서 깨왔다 경의 내용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번역이 제 번역과 똑같다면 맞는 거죠. 제가 더 맞는 거죠. 의식은 이분은 의식이라고 번역이 있습니다. 의식은 의지하지 않고 이 무상을요. 의지하지 않는다고 풀었어요. 의식은 어떤 것에서 의지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데요. 의식은 소멸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변화하지 않고 무한하다는 얘기죠. 스스로 빛난다는 걸 뭐라고 의역했냐면 이 용수보살 책에서는 일체의 주인된 자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이 의식은 이 청정광명심은 의존하는 데가 없고 인과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도 시공인과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체의 주인공 자리래요. 일체의 주인된 자. 소멸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바로 그것에서 흙과 물과 불과 바람 4대가 머물 곳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의식 자리에서 그게 열반 자리죠. 그러니까 강목스님도 옳게 보신 거예요. 거긴 열반일 거라고 그런데 의식을 열반이라고 풀자니까 이분은 석연치 않고 거부감이 생기셨던 거죠. 하지만 용수보살은 지금 의식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 이 이것에서 이 의식에서 길고 짧음과 미세하고 거친과 선함과 불선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에서 이름과 물질이 다 남김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때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 85페이지입니다. 85, 86페이지 읽어드린 거예요. 보행왕정론이라는 용수보살의 저작 용수보살 이름 달고 있는 저작입니다. 티벳에서는 용수보살 저작으로 보지만 문원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위작일 것 같다. 즉 그 제자가 쓴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논문 발표 하나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어디 없는 주장이니까 제가 그냥 즉석에서 한 주장이니까 제 입장이 맞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해석과 맞다. 여러분이 직접 자료는 다 드렸으니까 견고경도 한번 보시고 강목스님의 번역번 제가 이제 오늘 읽어드린 아지만 전재성 박사님의 번역번 또 이중표 교수의 번역번도 있어요. 디가니까야. 그런데 이중표 교수님은 어차피 전재성 박사랑 강목스님의 번역번에 의거해서 번역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다른 식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용수보살의 입장까지 같이 보시면 용수보살의 가르침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경전이라고 위작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작일 확률이 높으니까 본다고 하더라도 용수보살의 가르침이 그대로 들어있는 건 맞기 때문에 결국 용수보살과 우리도 동지가 될 수 있다. 달라이라마랑 우리도 동지가 될 수 있죠. 어차피 달라이라마도 달라이라마는 이 의식이 용수보살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달라이라마는 변한다고 봤어요. 변한다는 건 맞지만 인과를 떠나 있다고는 봤어요. 영혼 불멸하다고는 봤어요. 달라이라마도 그 자리가. 체험은 공유하고 있고 개념에서 차이가 난 것뿐이죠. 그래서 결국 달라이라마와 용수보살도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여기까지 왔으니 오늘 6시까지 갈게요. 오늘 이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정상 아닙니다. 이해가 되셔버렸죠. 안타깝게도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미 보살이시다. 달라이라마 동지 달라이동지 라마동지 용수동지 이 무한한 의식을 참나라고 우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이 무한한 의식이 있다는 데서 다 공유했으면 동지잖아요. 달라이라마 측에서 동지가 되겠는 나 동지 돼줄게 대신 참나라는 말 쓰지 마 그럼 안 쓸게요. 동지는 됐잖아요. 달라이라마도 이렇게 부릅니다. 달라이라마도 참나라고는 안 부르는데 이 말은 씁니다. 청정광명심 그럼 청정광명심이라고 이제 부르자고요. 참나라고 부르지 말고 청정광명심이라고 부르자고요. 그럼 다 동지죠. 다 동지예요. 달라이라마 앞에서는 안 쓰겠습니다. 따로는 써야죠. 저도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재밌죠? 이거 제 방 보세요. 재밌어요. 청정광명심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깨웠다경 어떤 한계도 없는 형체가 없는 투명한 빛나는 마음 이 마음은 무한하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섬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열반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지수와 풍도 정신과 물질작용도 다 사라집니다. 참나를 참나라고 말 못하는 티벳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 못하는 홍길동이나 한계가 보입니다. 맞춰주자. 우리가 맞춰줘야지 그쪽에서 맞추겠어요. 외국어 번역에서 오는 차이는 본질만 파악되면 어느 순간 일치될 것 같아요. 영원한 현존 주어자리 IM체험을 통한 선명한 직관 없이 형이상학을 풀어놓으면 다 텅텅 개판이 되는 것이네요. 그래요. 이 자리가 참나요. 이 청정광명심이 주인공이요. 용수보살이기듯이 주인공이요. 이 자리가 성령자리고 이 자리가 알라자리입니다. 구분하지 맙시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온 인류가 하나입니다. 천지만물이 하나입니다. 이게 통합 유니버스입니다. 이슬람까지 회통하는 통합 유니버스가 아니면 아니 지구상에서 이것도 회통을 못하면 무슨 우주적 스케일에 회통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한 줄 평 동지가 되라 맞춰줄게 동지가 되라 어디까지 알아보고 왔습니까 어디까지 알아보고 왔어 맞춰줄게 동지가 되라 이걸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청정광명심 안에서 우리 하나 됩시다. 모든 모든 불잘들은 청정광명심 안에서 대소승 금강승 따지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 감사합니다.